네가 진실을 알게 될 날이 왔구나. 오랫동안 네 질문에 답하지 않았지. 너에 대해, 나에 대해, 네 아버지에 대해. 하지만 이젠 알아야 한다. 네 고향은 저 북쪽 불가리아란다. 그 이야기를 해주마. 한때 콘스탄틴이라는 강력한 귀족이 반군을 이끌고 불가리아에서 또 터르노보로 진군했지. 당시 차르는 왕좌를 찬탈한 살인자였고 자신의 아들 이반과 함께 로마 황제의 궁적으로 도망쳤다. 보야르라고 불리는 불가리아의 대귀족들은 콘스탄틴을 차르라고 선언한다. 새로운 차르는 불가리아의 평화를 가져왔고 황제의 조카 딸과 결혼했으며 로마 통치자의 딸과 외눈의 몽골 칸 사이의 결혼도 주선했다. 허나 사람은 늑대처럼 약점을 파고댔기에 평화는 오래가지 못한 운명이었지. 말을 타다 떨어져 다리와 등뼈가 부러져 불구가 된 차르는 왕국이 무전부 상태가 되어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 타타르의 습격대가 땅을 침범했고 보야르들은 자신들의 힘을 키우는데 바빴지. 습격대들이 두려웠던 농민들은 보야르의 학점을 받아들였어. 이 운명을 바꾼 건 전혀 뜻밖의 인물이었지. 작은 마을에서 돼지를 키우던 손엔 굳은살이 박혀있었고 햇볕에 상한 얼굴을 가진 그저 평범한 동네 일꾼이었다. 하지만 그는 뭔가 달랐어. 사람들이 타타르족에 저항하도록 독려했고 민병대를 지휘하여 마을을 지키면서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었어. 그의 성공은 얼마 안 가서 훨씬 강한 권력을 지닌 무자비한 자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지. 때로는 다른 사람의 행동이 과감한 선택을 하게 만드는 법이지. 이바일로가 그랬다. 의도가 무엇이었건 그가 이끄는 민병대는 계속 커져갔어. 그것은 분노 그 자체이자 복수였지. 지주들에게 거역한 농민들은 증오하는 귀족들에게도 복수였지. 귀족들의 가족을 살해하고 붉게 달궈진 바늘로 귀족의 눈을 멀게 했어. 콘스탄틴은 이바일로가 직접 죽였다고 전해졌어. 차르의 잘린 머리는 한 기병에 의해 수도인 털르녹으로 운반되었지. 거기에는 황후인 마리아와 일곱살 난 왕자가 있었지. 남편이 살해당하자 황후는 혼란에 빠진 국가를 통치했어. 이런 일은 아무리 유능한 차르라도 차르라도 어려운 일이었겠지만 이 검은 머리에 그를 쓰인 공주는 남자보다 나았어. 아름다우면서 교활한 마리아 팔라이올로기나 칸타 쿠제나는 콘스탄티노플에서 가장 위대한 두 가문의 딸이었지. 황제였던 삼촌의 명령에 따라 차르와 결혼했지만 그녀의 비잔티 음식 책략은 남편에게 큰 이득이 되었지. 라이벌 보야르가 콘스탄틴의 통치를 위협하자 마리아는 그를 아들이자 후계자로 입양하겠다고 제안했지. 보야르는 제안을 받아들이고 차르의 궁전이 들어갔지만 이내 시체로 발견되었다. 독살이었지. 하지만 바깥에서는 반란이 일어나고 궁정에선 보야르들이 계략을 꾸미자 마리아는 권력을 유지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왔어. 가장 큰 위협은 바로 큰 여의 삼촌이 불러왔지. 완고한 로마 황제 미하일 팔레올로고스는 조카딸에게 굴복을 요구했어. 하지만 황후 역시 완고했기에 거절했지. 조카딸이 자신의 야망을 막아서자 분노한 황제는 추방된 왕자를 불가리아의 차르에 앉히기로 했지. 콘스탄틴이 무너뜨린 아센 왕조의 아들 이반이 로마의 대군을 이끌고 아버지의 왕국을 되찾기 위해 돌아온 거야. 황후 혼자선 로마군을 물리칠 수 없었지. 이바일로 역시 황후와 이반을 동시에 상대할 수 없었어. 그래서 놀라운 동맹이 선석했지. 반란군의 지도자와 살해당한 차르에 황후 살려야. 이바일로의 군대는 이안트라강을 로마군의 시체로 가득 메웠고 마리아는 황후 자리를 지켰지. 이제 황후가 약속을 지킬 차례였어. 이바일로가 성문에 다가오는 동안 마리아는 남편을 죽인 남자를 차분히 기다리고 있었어. 이바일로가 앞에 오자 황후는 한때 남편의 것이었던 왕관을 돼지치기의 머리에 올려놓았어. 농민을 차르로 만든 거지. 지켜보던 귀족들은 아무 맘도 아니지. 받아들이지는 않는 분위기였어. 마리아는 새로 왕관을 쓴 차르와 급히 결혼식을 올려 운명 공동체가 되었지. 이바일로는 보야르들이 자신에게 예를 갖추는 걸 의심했어. 겉으로는 차르에게 존경을 표하지만 어둠 속에서는 몰래 속삭이며 자신을 저주할 것임을 알고 있었지. 살인자 전환놈. 터르노보는 차르들의 도시라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보야르들의 것이었지. 이바일로는 여기 남으면 죽게 될 걸 알았지만 떠날 순 없었어. 방우가 그의 아이를 임신했으니 아버지로서 떠날 수가 없었지. 황제는 이바나센의 패배에도 단념하지 않았고 사위이자 몽골의 대군벌인 노가이를 보내 불가리아와 전쟁을 벌였어. 징기지칸의 후예인 노가이는 어깨가 넓고 가슴이 우랑했지. 그는 코카소스에서 형제와의 눈싸움에 졌고 그 망신으로 인해 금장 칸국의 칸이 들 기회를 못찼지. 하지만 그에겐 잘된 일이었어. 황금으로 장식된 천막에 만족할 사람이 아니었지. 칸국에서 킹메이커이자 실질적인 배우로 활동하며 전사들과 전투에 나섰어. 몽골, 타타르, 코마네, 풀린만큼 많은 전사들이 단유부를 건너 불가리아로 쳐들어 났지. 이바일론은 밤새 달려서 강가에 드라스타라는 도시에 도착했어. 그곳에서 군대를 소집하고 항전했지. 터르노보에서는 황후가 아이와 함께 그의 귀한을 기다리고 있었어. 한 기병이 드라스타에 도착해서 차르를 불렀어. 이바일론은 칸이 휴전을 제안하기 위해 보낸 전령이 아닐까 했지. 하지만 그가 흉벽에 올라 내려다보니 기병은 불가리아인 이었어. 터르노보에서 무슨 소식이 온 것일까. 이바일론에게 자식의 출생을 알리기 위해온 것일까. 아니 그 소식에 이바일로와 공성전 생존자들은 얼어붙었지. 기병이 말하길 차르보야르들이 터르노보에 있는 당신 부하들을 죽이고 이바 하센에게 성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바는 황후와 가태어난 아이를 잡아 황제에게 포로로 보냈습니다. 이바일론은 불타버린 마을과 밭들을 지나 남쪽으로 달렸어. 높은 산뽕물이 아래를 지나 발칸산맥의 좁은 길을 해치고 도착했을 때 살아남은 병사들이 마지막 저항을 하고 있었어. 로마의 대군이 이반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터르노보에서 접근하고 있었어. 미하일 글라바스 장군이 지휘했는데 이미 강한 군대에 타타르족 용병까지 합류시켜 더욱 강하게 만들었지. 북쪽엔 이반 남쪽에서는 로마군이 진분해오는 상황에서 이바일론은 피난이나 후퇴란 있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 승리하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였어. 그런데 불가능한 승리가 일어나고 말았지. 이곳은 원래 불가리아의 칸과 차르들의 역사의 이름을 남긴 곳이었어. 화강암 성벽에는 크롬, 시미언, 로마인 사리자 칼로얀 등 영웅의 이름이 메아리 치고 있지. 그날은 이바일로와 그 부하들의 이름이 추가되는 날이었어. 코텔 고개에서 거둔 승리가 이반을 공포에 빠뜨렸어. 그는 터로노보를 버리고 황제에게 도망갔지. 황제는 위로를 베풀지 않았어. 다른 후보에서는 보야르들이 차르의 빈자리를 발견하자마자 그 자리를 놓고 다투기 시작했어. 그중에 현명한 보야르들은 나머지에게 이 나라가 아직 몽골과 로마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지. 불가리아는 불가리아는 안정이 필요했어. 모든 보야르들이 하나의 깃발 아래 뭉쳐야 했지. 보야르들은 그들 사이에서 국가를 방어하고 통합할 전세를 찾아낸지. 전설의 쿠만 전사 코티안이 속한 부족의 후예였어. 그들은 게오르기 테르테르를 차르로 선택했어. 게오르기 테르테르에게 배신당한 이바일로는 터르노보로 돌아갔지만 성문은 열리지 않았지. 부하들은 결국 희망을 버리고 자기 밭으로 돌아갔어. 그들의 봉기와 이바일로의 짧은 통치는 그저 추억이 되어 잊혀졌지. 하지만 이바일로는 잊을 수 없었어. 도시의 성벽 앞에 무력히 서 있는 동안 한낱 돼지치기로 으로서의 운명이 마침내 그를 내리눌렀지. 그는 모든 역경을 헤쳐왔어. 단순히 차르 칸 헌재에게 도전한 것이 아니라 세계의 질서를 흐트러뜨렸어. 왕들을 쓰러뜨리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했지. 이런 생각들을 하며 이바일로는 인생 최대의 결단을 내렸어. 야망의 눈이 멀었는지 희망의 눈이 멀었는지 자신의 적에게 도움을 쳤는지 그는 외눈의 왕 눈먼자들의 세상에서 구원을 찾았어. 외눈의 칸은 이바일로와 이바나센을 위해 연애를 열었고 자신이 누구를 버리고 누구를 도와야 할지 고심 할지 그리고 충분히 들은 노가이는 일어나 이바일로를 가리켰어. 그 순간 노가이의 근위병들이 이바일로를 잡고 죽여버렸지. 노가이가 다시 자리에 앉아 식사를 마치는 동안 이바일로의 시신은 치워졌어. 하지만 그게 정말로 우리 영웅의 마지막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 후 오랫동안 이바일로는 여러 곳 여러 때 다시 나타났으니까 탄압 받는 자들이 자유와 정의를 위해 싸울 용기를 가질 때 나타나지. 그는 우리 내면에 살아있지. 특히 너에게 말이야. 혼란스러운 바보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거야. 돼지치기 차려간 나랑 무슨 생각이지? 모르겠니? 예야? 나는 그때 불가리아에 살았단다. 너도 그랬어. 그때 넌 너무 어렸지. 널 포대기에 싸서 여기로 배놓았을 땐 아기였으니까. 그날 내 삼촌인 황제가 우리를 터르노보에서 끌어냈단다. 너의 아버지 차르 이바일로에게서도 이바일로에게서도 너의 아버지 차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